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최고의 당간부들이 뒤집어졌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최고의 당간부들이 뒤집어 저 수달에 왜 뒤집어졌겠습니까 바로 정신나간 주사파 정권의 청와대 때문에 뒤집어졌다라는 그 가열찬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가시오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사랑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고조 빨리빨리 눌러주시라요 자 북한의 당간부들이 왜 뒤집어졌는지 썸머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통일당 자유북한방송 북한 내부 소식통 평양 소식통이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3월 3일 김여정 담화문 발표 후에 주황당 간부들에게 참고신문 참고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김여정 동지가 남조선 대통령을 사정없이 밟아버렸으며 역대적으로 남선 대통령을 까버린 여성대장 김여정 동지 자 속상하지요 여러분 그 나라는 그 국격에 맞는 그 국민들의 격에 맞는 대통령을 탄생시킨다고 하지요 이놈의 주사파 정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북교의 김정은과 김여정 이 시라손이들 같은 늙은 구랭이들 같은 당간부들에게 대한민국이 사정없이 찢겨 발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2018년 4월 평양 판문점 회담 이후에 9월달 평양회담 또 김여정과 김경철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왔을 때 현성어리랑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해졌습니까 그때 그냥 김정은과 정신당한 주사파 정권은 김정은과 김여정이에게 그냥 뭐 알랑방구를 떠나서 졸졸졸 그냥 따라다녔죠 그래서 남북협력 문제와 나아가서는 금강산 관광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겠죠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울이 도왔나요 아니면 확고한 한미동맹 발톱과 같은 미국의 한미 워킹그룹의 발톱과 미국의 단독 제재법이 도왔나요 대한민국 대기업들과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에 퍼주려고 했던 남북 교류사업 남북경협은 물건로 갔습니다 이 마당에 김여정이가 지금 김여정 28살입니다 이 84년생인 오빠 김정은이는 이제 34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9년생 정도라고 추측이 되는 김여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8, 29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김여정이가 백두산 공주로 승승장구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당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뭐 김정은의 그 오른팔 두 번째 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여정이가 북한에서 백두산 공주로 당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으로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지랄 발광들은 제 관심이 바뀌지만 이 김여정 따위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제1부 부장으로서 담아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그 전에 북한의 내부적으로 인민군들에게 인민군들의 식생활 개선과 또 북한 여성 군인들을 잘 챙겨주라고 하는 내부 문건들을 김여정 이름으로 여성대장 김여정 동지의 명령으로 내려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 대놓고 대한민국의 문정권을 그냥 씹어낸 것은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3월 3일 날 김여정이는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물론 북한 내부에서는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정확하게 당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 부장 동지의 담아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때 생방송을 해드렸습니다 3월 3일 날 이제 밤 11시 반에 조선중앙통신이 딱 발표한 거를 제가 생방송으로 방송을 해드렸었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여정이는 청와대에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담화문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 전선 포병들의 화력 훈련에 대한 남두선 청와대의 반영이 그렇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 강한 유가민이 중단 요구이냐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한마디로 주제에 넘은 실없는 처사 또 나아가서는 남조선도 합동 군사연습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며 그러면서 이 김여정의 담화문의 핵심은 그냥 대한민국 청와대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리 야욕하고 저리 야욕하고 이걸 가지고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청와대 주인들이 혹은 미국을 닮았다느니 그야말로 적반하정에 극치라느니 또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골적으로 전응한 개에 비유했어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죠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김여정의가 당 선전선전부장을 거쳐 올라오면서 또 혹은 그전에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이런 담화문을 발표할 때는 그 글씨 하나 토씨 하나도 다 김정은이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전에 당중앙위원회 외무성이라든지 또 인민무력성이라든지 담화문 발표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삶은 뭐 XX에다가 앙천대서 할 일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하고 문정권이 붙어서 백두산 올라가고 판문점에서 지랄 발광하고 뭐 마치나 우리 민족끼리 다 헤쳐먹을 것처럼 놀더니 왜 이렇게 북한의 선전선동부와 김정은이는 이 정권 이 문정권에 대해서 이런 육두문자와 같은 담화문을 계속 발표할까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미국하고의 모든 회담에 근원 악의 근원은 남조선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하는 게 북한 내부 소식통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이 문정권에 대한 표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김정은 장군님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다 못해 운전자 협력자로 중간에서 나섰던 남조선 대통령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계속해서 북한 인민들의 원성은 이 남조선 청와대에 대한 저주 비슷한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남북 경려불에서 뭐 될 것처럼 얼마나 많은 폼을 잡았습니까 오죽에 쓰면 북한 인민들이 이제는 남조선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쓰고 남조선 청와대 괴례라는 말까지 쓰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여정이가 했던 담화문의 본질은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를 야유하면서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한 실실거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쪼갠 거지 실실실 쪼개면서 이 청와대가 북한에 3월 1일 날 이 토재형 방사포를 발사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심한 유감이니 이런 표현을 하니까 김여정이가 한마디로 가지고 논거죠 실실 쪼갠 겁니다 대한민국 아주 그냥 개쪽으로 보고 이 호구로 보고 가지고 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월 3일 김여정이는 담화문을 통해서 청와대의 행태가 세살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서진 않았지만 참 어처구니없고 바보스럽고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땅 누구처럼 이게 이제 3월 3일 밤 11시 30분에 김여정의의 조선중앙통신 발표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중앙통신의 해외 사이트는 북한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북통일당의 자유북한방송 평양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 뭐냐 지금 김여정이가 한마디로 남선주사파 대통령을 뒷딱 깐 담화문이 드디어 당 간부들만 보는 참고신문 그런데 참고신문이라고 저는 북한에서 알고 있었는데 참고자료로 바뀌었다고 하더구만요 이 참고자료로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김여정 동지 여성대장 김여정 동지 김정은이를 닮은 김여정이가 남선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다 드려밟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참고신문 강년재강이 소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역대적으로 역대적으로 남선 대통령을 가지고 논 첫 여성대장 김여정 동지에 대한 논평도 올라왔으며 이거에 대해서 당 간부들이 굉장히 아첨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여정의 담아문도 사실은 김정은이에게 허가를 받고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날 또 김정은이가 문정권을 향해서 우한 폐렴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무슨 친설을 전해하고 뺨을 때리고 달래고 당근을 들면서 무슨 채찍질을 들고 대한민국을 쥐락뼈락 가지고 노는 거죠 이것이 당 간부들에게 참고자료용으로 배포가 돼서 당 간부들이 그거를 보면서 역시 김정은 동지를 닮은 여성대장 김여정 동지의 그 저력에 북한 당 간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속이 후련하다며 김여정 동지에게 얻어맞은 남두선 청와대는 꼬리를 내렸다고 전했다고 남북통일당 자유북한방송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남북통일당 자유북한방송 북한 내부 통신원은 3월 3일 김여정 담화문 발표 후 북한 당 간부들 참교자료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됐으며 북한 중앙당 간부들이 김여정 동지가 남두선 대통령을 밟아버렸다는 소문이 확대되고 있으며 참고자료는 역대적으로 남두선 대통령을 까버린 여성대장 김여정 동지라는 논평도 올라와 있다 지금 당 간부들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평양중앙당 소식통은 추후에 김여정이 대한민국이 주사파 한국정부를 비방하는 담화문이 또 발표될 거라고 예정을 했으며 평양소식통은 김여정 동지에게 얻어맞은 남두선 청와대 꼬리를 내렸다라고 전했다며 이에 고위 당 간부들은 아주 잘했습니다래 김여정이 북교의 여교인 김여정에게 아첨을 하고 있으며 당 간부들이 여기에 배꼽을 붙잡고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우리 선거 잘해야 되겠소다래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소다래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북한 고위 당 간부들이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여정이가 문정권에게 쏟아냈던 담화문이 참고자료로 중앙당 당 간부들에게 배포됐으며 그거에 북한 당 간부들은 뒤집어졌다 한마디에 말해서 김여정 동지 아주 잘했다라는 아첨들이 이어지고 있다 북괴가 선전선동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아픕니다 우리 의사분들 힘내시고 환자분들 힘내시고 자원봉사자분들 힘내시기 바라면서 정성산TV 평양가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달려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고 뵙고